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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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에 들어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러한 설교들 중에 이렇게 보세요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분은 어느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수만 명 수천 명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가면서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산고신학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지만 우리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왜 이 종말론 네 가지 종말론을 종말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에스카토러지 그래요 에스카토러지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헬라말로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그런데 에스카토스 얼러지는 무슨 말이냐면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Study 그러니까 종말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걸 종말론 또는 에스카토러지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왜 이렇게 네 가지의 이 학문을 이론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올마이티 가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로 딱 잘라 하시지 진짜 하나를 왜 네 가지로 이렇게 허락하셨나 이런 질문 던졌어요 지난번에 그중에 세 가지는 그래도 에반절리칼 보금주의 세 가지는 그것이 뭐예요 영어로 히스토리칼 두 번째는 히스토리칼 밀레니언니즘 역사적 전천년설 두 번째는 뭐예요 무천년설 아 밀레니얼리즘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게 뭐예요 세대주의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에반절리칼 이 세 가지는 그런데 하나가 있죠 마지막 하나가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은 이게 진보적이고 비크리스찬적이 후천년주의는 난 크리스찬 닥트리님 닥트리님 왜 이런 것을 주셨나 그러면 제가 일곱 가지의 알아라 깨달아라 말했죠 이거 우리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왜 이렇게 주셨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계속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릇이 큰 그릇이믄 그리고 이분이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다양성 우리가 모든 피조문들을 봐도 전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다양 안에서 하모나이즈 하라고 하모나이즈를 하는 조화를 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정체성이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는 리밋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은 위크해요 나약해요 인간은 small vessel 조그만 그릇이 그릇이 적어요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를 쫙 보시면서 이게 이런 걸 왜 주셨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왜 주셨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분량의 은혜, 은사, 믿음을 주셨어요 Different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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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하나님이 grace가 다르고 gift가 다르고 faith가 다르게 주셨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라고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고 그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이걸 묵상 안 하면 조금만 나와 다르면 그대로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정제하고 이래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뷰를 독수리 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게 하나님의 비유예요 그분의 사상이에요 그분의 기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서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다른 학설들에도 정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가 아는 학설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른 학설들에도 그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섯 번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세 학서를 처음에 세 학서 보금주의 학서를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라 보는 시각만 다를 뿐이지 보금주의 학서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의 후천년주의를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 알아라 일부 아주 소수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쪽의 낙원에 올라가면 이 교리가 지금 우리가 다 다른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는 교리와 관계없어요 띄어리와 관계가 없어 어떤 학서를 믿은 나의 관계없이 다 한 가족이 돼가지고 한 천국 시민으로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세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창조 파트너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는 이 모든 학설들을 다 하나로 안는 융합 사상을 가지자 그랬죠? 이 융합 사상을 가지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 네 가지의 학설들이 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신 거구나 라는 사상을 가지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크신 그릇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학설에서도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우리가 지금 주로 공부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우리의 역사적 전천년설도 문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로 많이 가르치지만 거기에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첫 500년 동안 거기에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은 것 우리가 발견했죠 1500년 동안 이제 그것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완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천년주의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무천년주의를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제쳐놓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무천년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무천년주의는 장점이 많아요 또 문제점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해 주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무천년주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첫 번째 무천년주의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 중세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들에이지부터 자 무천년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했어요 무천년주의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AD 30년부터 이 500년까지는 여기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 Early Church 그랬죠 Early Early Church Period이 초대교회 시대 그랬어요 이때는 어떤 닥트리는 있었어요? 히스토리컬 역사적 Millennialism 우리가 공부했죠 히스토리컬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언이즘 전천년 전천년주의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언이즘 그러다가 이제 500년이 지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쭉 해서 이제 아 밀레니얼리즘 무천년설 아 밀레니얼리즘 이때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몇 년에서부터 몇 년이 어거스틴이 354에서 430이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로만 카톨릭 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신학을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하고 오토닥 철치죠 오토닥 철치가 뭐예요? 오토닥 철치 전교회가 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1517년 여기까지 하다가 지금 오늘 투데이 2020년에 여기서부터 해서 쫙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천년주의 어떤 교단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교단들이 디노미네이션들이 여기 보면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 오토닥스 그 다음에 여기 종교 교육이 있었죠 리포메이션 리포메이션이 있을 때 이순 후에 여기에 앙그리칸들 앙그리칸 루터런 또는 프레시비테리언 또는 바프티스트 또는 컨그레게이션 해중교회라고 그래요 또는 메토디스트 이런 분들이 또는 리포메 이것도 교단 중에 하나예요 개혁교단이라고 그래요 여기 ED가 붙어 리포메 이 중에 프레시비테리언 하고 리포메 이 두 개 이 두 교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혁교단이라고 개혁교단 한국말로 개혁신학 개혁신학 여기 리포메 리포메 디올로지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칼빈 칼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프레시비테리언 장로교하고 리포메 이 사상을 가진 분들 이것을 리포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개혁신학이라고 우리나라에 개혁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개혁신학의 바탕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앵그리칸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사상이 있어요 앵그리칸 루터파도 루트라니즘 그래서 이게 달라요 자기네가 개혁주의자들이라고 말 안해요 종교개혁은 했지만 베프티스트는 베프티스테로 또 있어요 메토디스트는 무슨 리즘이라고 해요 웨슬리안 리즘이라고 해요 웨슬리파 그러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신교는 다 개혁신학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교단과 장로교 교단에서 말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교단들이 대부분이 나중에 나중에 천한 여기 이후에 이때 천한 600년대부터 이 교단들 중에서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때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즘이 새로 해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쭉 가면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는 1800년대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포스트 밀레니언이즘이 있었죠 여기에 후천년주의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900년대에 와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 세대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히스토리칼이 있다가 500년대에 없어지고 그리고는 아밀이 생겼다가 지금까지 쫙 오고 있고 그러다가 종교교역 이후에 히스토리칼이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쫙 있고 1800년대에 와서 후천년이 또 나타났는데 후천년이 지금까지 쫙 오고 그리고 1900년도에 와서 세대주의가 나와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아밀 이 아밀 아밀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특히 그 아밀은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이 지금 이분들 다 성경 해석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 해석을 바이블 인터프리테이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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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아밀이 아밀이 성경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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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금 요한 게시록을 집중적으로 보는 요한 게시록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 게시록이나 성경을 첫째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심볼리즘 심볼 심볼리즘 으로 보는 거예요 심볼리스틱하게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성경의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또 어떻게 보냐면 알레고리칼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칼 은유적으로 보는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칼 요 알레고리는 항상 그리기 희랍 희랍 철학에서 나오고 희랍 문화에서 나오는 희랍적 사고방식 알레고리칼 라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희랍 철학과 희랍 문화에 아카데믹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모든 것이 희랍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진리를 해석을 하는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희랍 철학 우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이 여기다가 영적으로 스피리처 스피리처라고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들을 보면서 이 세 가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요 이게 지금 장로교도 그렇고 개혁교단도 그렇고 칼빈주의 사람들이 성서를 보는 시각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히스토리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리트랄리즘 이라고 해서 그걸 직역적이라고 해요 성서를 직역해서 보는 게 리트랄리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스토리컬이에요 성경을 히스토리컬하게 보고 또 문법적 그라마리컬하게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라마적 문법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직역하기도 하고 또는 역사적인 요소를 또 대입하고 또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석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라마 문법 문장체 이런 것도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 디스펜세셔널리즘 세대주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은 레터리즘 레터란 건 글자죠 요건 직역주의가 리트랄리즘이구요 요건 레터리즘 요건 문자적으로 본다고 그래요 문자 문자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으면 문자 그대로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히스토리칼에도 여기 네 번째 여기 지금 스피리찰이죠 스피리찰이 들어있고 요 오케이 이 레터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그 사상이 뭐냐면 그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컨대 우리 신명기 육정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도 저기도 대고 이마에도 달고 다니고 하라고 지금 유대인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는 거 보죠 그대로 그것은 레터 리즘이라고 레터 레터란 말 알잖아요 우리 편지 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사상은 유대 사상이에요 주다의 유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그 각도가 되는 각도가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스피리찰 영적인 것도 다 가미되요 영적인 것은 다 가미되어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더 강조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참 우리 인간은 다양하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기다리는 거에요 찾고 깨닫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모든 방법이 다 우리에게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우리에게 이게 다 소중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융합칙 융합 홀리스틱 이란 말이에요 융합 전체를 보는 그걸 홀리스틱 그래요 홀리스틱 뷰 그래요 통체로 보는 우리 자동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말 우리 쓰죠 하이브리드 퍼스펙티브 같아요 하이브리드 융합 이란 말 또는 제가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 이라는 단어도 가끔 쓰는데요 인테그레이션 이런 종합적인 그러한 뷰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를 다 보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요 이 전체를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를 이분들이 성경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분들이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우리 공부했어요 뭐냐면 밀레니엄 킹덤을 천년 왕국을 밀레니엄 킹덤을 숫자적으로 안 보는 거에요 그냥 숫자로 뭐로 보는 거예요 밀레니엄 킹덤을 예수님의 퍼스트 카밍과 세컨 카밍 그 사이에 긴 기간을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림과 제림 사이에 긴 기간을 우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토리컬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그냥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디스펜세이션을 리스트도 천년을 그냥 실제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천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을 보는 시각에 성경 어디를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세 그룹들이다 네 그룹들 네 번째는 우리가 놔두고요 이분들이 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우리 게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이 1절에서 7절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 게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 게시록을 하나 들어가서 볼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웃라인을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 게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7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정에게 몇 년 동안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천 년 동안 집어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그룹들이 있고 천 년이라는 걸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그룹들인 거예요 또는 은류적으로 해놨다가 천 년이 지나면 사탄을 다시 풀어준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요한 게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최소한 이 세 그룹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요한 게시록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느냐 지금 하면 복잡해져서 안 돼 그러면 이제 요 무천년주의 아미래 요한 게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요 아미린 여기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컨 카밍 요 기간을 이게 얼마나 오래되냐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롱 피어리어드에요 요 기간은 아미린은 그렇게 보죠 근데 요 기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 기간을 요 이분들은 지금 아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요 기간을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요걸 잘 들으세요 요 기간을 이분들이 부를 때 디스피리어드를요 요것을 킹덤 오브 갓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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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은 요 기간만 킹덤 오브 갓 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요 교회라는 단어는 빌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크리스천 크리스천 스피리어드 요기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또 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 크리스도 시대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요 철치죠 철치가 철치가 이 철치가 통치하는 시대다 그런거에요 다시 한번 크리스천들이 룰링한 통치라는 말이죠 룰링 철치 룰링 퓨리디 이 시대가 교회가 통치한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면 교회가 통치한다는 말이 건물이 통치한다는 게 아니고 교단이 통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스천은 단어보다도 그 다음에 항상 그랬죠 제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Alread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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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킹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not yet 이걸 not yet을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아직 이미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아직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주 30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끝나는 게 언제예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다 그러니까 재림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교합시다 그런 말 들었어요? 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교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좁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끝내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 사상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좀 이따 간단히 볼 텐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여섯 개의 인 있었어요 Seals 여섯 개의 인들 여섯 개의 인이 이 시대에 이소였던 거라는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여섯 개의 인들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이소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예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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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더 발전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무천년주의의 가르침과 역사적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비빔밥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빔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인 시대가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 전천년주의자들과 또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여섯 개의 인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 사상이 또 많아요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무천년주의 그쪽께 내가 동의를 해요 교회 시대 전반에 일어나는 전반에 그러면서 재림 직전에는 더 심하게 우리 산고신학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산고신학을 믿어요 그 다음에 식스일이라고 그러지면 세븐스일 면이에요 또 일곱 개의 트럼펫이 있어요 이 일곱 개의 트럼펫 시대도 이때 똑같은 거예요 세븐스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의 트럼펫 똑같은데 약간 발전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트럼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일곱 개의 대접이 있어요 대접 이것도 똑같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직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잔은 트럼펫에서 또 발전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일곱 개의 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다 믿냐면 산고 birth pain 있죠 산고 산고신학을 믿어요 우리처럼 저처럼 산고신학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아픔이 복음의 아픔 gospel pain 자연 pain nature 자연이 pain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and society 사회가 economy 경제가 또는 family가 깨어지고 culture 문화적인 깨어지는 게 나오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꼭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일곱 개의 인 일곱 개의 트럼펫 일곱 개의 볼 대접 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무천년주의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미래 세대를 인정하지만 특히 요한 개시록을 볼 때 요한 개시록은 미래를 향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개시록은 요한 개시록은 어디에 초점을 둔 책이냐면 이 교회 시대 요 교회 시대죠 요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현세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 상태가 아니고 현세적 상태예요 미래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사건을 교회 시대의 사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개시록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 개시록을 현세적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 개념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약한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그렇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한 개시록을 이분들이 현세적 개념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한 개시록을 여섯 단원으로 나누어요 제가 이제는 요한 개시록을 인터프레테이션 해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식스 섹션으로 나눠요 요한 개시록을 여섯 단원으로 나누어요 단원으로 요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챕터 1이에요 1장 1장 1장은 1장은 개시록을 왜 기록했나 개시록을 기록한 개시록을 기록한 purpose and 동기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목적과 동기가 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챕터 1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유명한 2장과 3장이죠 요게 이제 아시아의 아시아의 세븐 철치죠 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요 교회 시대에 요 교회 시대에 있는 일곱 가지의 교회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안 봐요 세대주의는 또 다르게 보죠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세대주의의 해석을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역사적이지만 이 무천년주의 사상을 저는 수용해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지만 개시록 4장과 5장이 요한 개시록이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보자로 들림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보자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이 시대를 통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시대를 지금 이 이 시대를 룰링하는 통치하는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통치자 룰러예요 룰러 통치자가 누군지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것이 4장과 5장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6장부터 6장이 뭐예요 6장이 이거죠 7개의 셀이 7개의 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 21절까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6장부터 16장 21절이 7개의 인과 7개의 트럼펫과 7개의 대접 그가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이 기간은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이벤트 일어날 이벤트 taking places during the church period 어떤 일들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것인가를 7개의 인과 7개의 트럼펫과 7개의 잔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교회 시대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사이에 특별 게시들이 있어요 스페셜 게시노 레벌레이션 레벌레이션 이 사이에 스페셜 레벌레이션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7장이에요 7장 이 안에 챕터 7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스페셜 레벌레이션이 있어요 이 사이에 이 7, 7, 7 이거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7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뭔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All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내가 때가 되면 설명할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기간 동안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14만 4천이다 그런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조그마한 책이 나와요 Little book 이것은 그냥 바이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10장에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장에 두 분의 witness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 두 증인은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해서냐냐면 이거는 교회다 두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Church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witness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 증인을 세대주의도 그렇고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많은 분들이 두 증인을 어떤 사람들은 모세다 엘리아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렇게 막 해석하거든요 미래형으로 그런데 이건 현재형으로 교회시대에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한다 나중에 그때 가면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해석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해란 건 선이에요 공정에서 선을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우먼이 나오는데요 해를 이렇게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에 대한 해석도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도 해를 입은 여자를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Church 또는 크리스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관심거리가 13장에 14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투 미스트 이 두 짐승에 대한 해석도 이쪽 다 달라요 이쪽 그런데 이 아밀에서는 이 두 짐승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짐승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어요 로만 엠파이에요 로마 제국으로 보는 그 당시에 주후 85년에 이 요한 게시록을 받았고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회 시대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파워 적 파워 오브 앤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파워 오브 세이튼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요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은 뭔가 두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예요? 네로 왕이죠? 네로 왕으로 보는 거예요 네로 왕 이 네로 왕으로 보면서 우리 666 알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사람의 숫자라기 때문에 이 666이 그게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가 666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666인데 666이 누구냐면 그걸 영성화시키고 상징화시키는 게 뭐냐면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바벨론 The great 이 네로가 666이 이것이 큰 음료라는 거예요 Great Herald Prostitute 이 네로가 그것을 더 이제 해가지고 뭐냐면 마모니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 자본주의 커머셜리즘 마모니즘 돈 사랑하는 돈이 우상이 되는 여기까지 나오군요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보냐면 이게 사탄의 자녀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사탄 칠드론들이 로마 제국에 사는 로마 제국 안에 네로가 있고 네로의 집에 있는 로마 백성들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짐승 두 짐승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짐승을 그러니까 오늘날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션이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웹에 보면 육융중에서 그게 누구냐 누구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 그룹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현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로만 엠파이어가 이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로만 엠파이어의 그 사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네로왕 스타일의 네로왕이 뭐예요? 로만 엠파이어를 섬겼던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안에 이것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두 짐승이 그러니까 666은 엄밀한 의미에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로인데 그 내로를 따르는 사탄의 자녀들 666이 사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666은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16장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17장 17장부터 20장까지 챕터 7부터 20장까지 이것은 이것은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장면 이 심판 이 심판 이 심판 장면인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요 이 기간 동안에 저 그룹들을 심판했던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여기 17장부터 18장이 뭐냐면 큰성 바벨론 음료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17장 18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료들 이 모든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했던 그래서 이제 음료 바벨론 그 다음에 프로시티튜드 음료의 이것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17장 18장이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뭐냐면 20장에서는 이제는 사탄 사탄을 잡아다가 이제 불못에 던지는 심판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이냐면 우리가 20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백보자 심판해서 심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죠 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상급을 위해서 그렇지만 심판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고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도 심판받고는 백보자 심판받고는 뭐하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진받는 그것이 지금 17장에서부터 20장에 다 심판받는 judgment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지금 여섯 단계로 제가 봤잖아요 여섯 번째는 이게 뭐냐면 21장과 22장에 New Heavens and New Earth 그리고는 New Jerusalem New Heavens and New Earth New Jerusale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 신천 신지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성경해석 방법이고 또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에요 어렵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무천년주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몇 주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테니까 제가 그때 요것을 무천년주의는 어떻게 해석하고 역사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하고 요걸 또 하나하나 직접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 라는 것까지 재밌겠죠? 그럼 소제목을 하나 다 하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릴게 지금 이 세 학설들이에요 보금지의 학설들 이 세 학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 잘 기록해 두세요 이건 제가 지금 이 세 학설들을 우리는 다 안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야 돼요 이 쓰리 티어리들이 공통점은 첫째는 에반절리칼이에요 전부 다 보금적이에요 보금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산고신학을 믿어요 birth pain을 믿어요 왜냐하면 birth pain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전에 이 세상이 점점점 나빠질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비관적인 견해다 그랬죠? pessimistic view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견해예요 더 나빠질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 번째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중에 중요한 견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아셨다 그런 부분에서 다 우리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교회 시대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Satan Children과 God Children이 사탄이 있다는 것도 우리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파워들이 있다 두 가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and Satan Spirit 두 파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로는 이 교회 시대에 저크리스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Antichrist False Christ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의 여러 개 Many false Christ가 있다는 것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언제 예수님이 제림에 오느냐 할 때 언제 제림에 오느냐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을 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찾을 때 예수님이 제림에 온다는 것도 다 공통적으로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Apostles Creed 거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니라 그런 말 있죠 그걸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이 종말론만 다를 것뿐이지 그리고는 아홉 번째로는 심판 대상 받을 대상도 두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해가지고 White Throne Judgment 백보자 심판 앞에 서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포지션이 주어진 행위에 따라서 두 번째는 사탄의 자녀들도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죽음의 책이 The Book of Death라고 그러죠 죽음의 책에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던져져요? Lake of Fire 불 무엇으로 던짐 받는다 라는 것도 우리 다 똑같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 받는다 라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적으세요 고린도 후소 5장 10절 로마소 14장 10절 또 히브리소 10장 30절이 그리고는 심판 받을 때 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백보자 심판 되서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심판되어서 심판 받고는 다 이제 보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제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제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나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으로 가요?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시록 21장 22장으로 그런데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특히 야고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 선생들아 크리스찬 리더들아 파스터들아 엘더들아 너희들은 심판 받을 때 잣대가 더 세단다 그러는 거예요 잣대가 어디에 성경 그 말이 나와요? 야고버서 3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상급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상급은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주시고 사탄의 자네들 심판받아요 사탄의 자네들 성경 9절을 제가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또 49절 대살로니카 후소 1장 7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래서 이분들은 심판 받고 어딜 가요?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 9절에 다 거기에 적혀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드릴게요 지금 이런 다양한 이론들 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 중에 첫째는요 이 모든 학설들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갖고 있는 이 학설들의 장단점을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돼요 장단점을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쇠학설들을 내가 나와 좀 다루다고 해서 비평하면 안 돼요 또는 벽 안시하면 안 돼요 또는 거절하면 안 돼요 또는 이단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 우리 라이너스 우리 파스터가 목사님이 이 크리스천들 그룹 속에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게 자기네와 좀 정말 논이 다르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후천년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철없이 까부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죠 게다가 비성도들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도 너희들 크리스천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이단화하고 서로 미워하느냐 이런 그 비난의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수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씩 다른 것을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는 그런 독수리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독수 시각화 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명이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다툼이 더 심하고 혼돈이 더 심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무천년주의감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요 간단히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소위 제가 볼 때는 참새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현세적인 이 세상만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으로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시각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현세적인 이 세상만 보고 그것을 교회시대로만 보고 그러는 지각이에요 이분들이 장점들이 뭐예요 장점들을 보면 아카데믹하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은유적이고 상징화 잘하고 헬라 헬라 문화도 도입하고 로마 문화도 도입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모든 것을 현세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나라에 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성경 자체를 특히 이 게시록을 미래적 시각을 보지 못하고 현세적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참세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 신학 이것이 결여되어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어요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이 7천년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 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세적 현세적 내세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현세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을 보완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데 배울 것은 우리가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팔복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는 이 모든 다른 이론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섭렵하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일곱 가지 깨달아라라는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도 보이고 이 세상도 보고 저 세상도 보이고 이 도표를 우리가 쫙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은 항상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고 이런 사람은 항상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장차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통치자의 블레싱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성령님의 물에 생수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항상 극률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극률하게 봐주고 나하고 이론이 다르다고 해서 배쳐가지 않고 극률히 보고 극률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극률하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순수해지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성이 더 밝아지고 이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공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을 하나로 다 묶는 연습을 그 일을 해야 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주변에서 핍박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큽니다 그게 팔복의 약속원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전천의 시각을 가지고 북순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공부한 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의 장단점을 보고 그분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약한 부분을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 합시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종말론 때문에 서로 타투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시여 화평을 깨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 일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런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숨겨놓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이 메시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발걸음 나 매일매일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지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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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